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하기 위해 한강유역과 낙동강유역 다목적댐의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7일부터 한강유역 충주댐과 횡성댐의 방류량을 늘려 8일 오전 10시 기준 초당 300톤과 4.5톤의 물을 내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유역 남강댐은 초당 110톤씩 방류 중이고, 밀양댐과 섬진강댐, 영주댐 등도 8일 오후부터 방류량을 늘릴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댐에 확보된 홍수 조절 용량은 약 47억 8천만 톤으로 평균 298mm의 비가 내려도 저장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